대한의사협회가 단체 행동을 멈추고 당정과 주요 의료 현안을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도 논의 대상인데, 경북의사회는 열악한 시군에 숙가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북지부와 파업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 의사협회와 민주당,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다같이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적극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성될 협의체에서 경상북도와 같은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2.1명,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입니다. 255개 시군별로는 군의군과 7곡군의 1천 명당 의사수가 1.3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도 김천시와 상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하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경북 안에서의 의료격차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합의 이전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의사회는 대안으로 의료수과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2만 3천 명의 군의군, 1만 6천 명의 영양군 등 환자가 적은 지역의 숙가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성봉화에 산모도 적을 분들, 인구도 적고 할 경우에 하루에 한 3, 4명이 온다. 이럴 경우는 나머지 평균 숙가, 예를 들어 한 20몇 명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 의사선생님이 왜 청성봉화에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옵니다. 한편 이번 의협 합의에 대해 전공의협회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의사단체 간 갈등봉합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